안녕하세요. 배우멍고르멍 생활중국어의 월량쌤입니다. 오늘의 핵심표현은 예쁘다, 표량입니다. 예쁘다는 중국어로 표량, 사성 플러스 경성이죠. 표량, 아주 예쁘다는 아주 헌을 추가해서 헌표량 진짜 예쁘다는 진짜 쩐을 추가해서 쩐표량 진짜 아주 예쁘다는 쩐다, 헌표량이라고 해요. 중국어로 이것, 이것은 저거 이거 아주 예뻐요는 저거, 헌표량 중국어로 저것, 저것은 나거 저거 아주 예뻐요는 나거, 헌표량 이것, 저것 예쁘다와 같은 표현,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쓰이죠? 이번 시간에는 예쁘다와 이것, 저것이 어떻다 라는 표현을 핵심으로 공부하고 사성 플러스 경성의 느낌을 잡아볼게요. 예쁘다, 표량 이것, 저거 저것, 나거 이것은 예쁘다 저거, 표량 저것은 예쁘다 나거, 표량 사성 플러스 경성의 느낌은 아, 아빠는 빠바 남동생, 띠디 여동생, 메이 메이 감 잡고 계신가요? 여동생은 아주 예뻐요. 메이 메이 한 표량 만약 예쁘다, 표량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름다울 미 자를 떠올리면 돼요. 미는 중국어로 메이 물건을 사러 갔는데 물건이 너무 좋아요. 이거 아주 좋아요. 저거, 헌하오 좋다, 하오 이 물건 참 맘에 들어요. 사고 싶어요. 저번 시간에 배운 표현 기억하세요. 사다, 마이 나 살래는 야오마이 나, 나 사야겠어는 워야오마이 하지만 단시 좋은 물건을 마주쳤을 때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좋다고 생각되는 물건은 너무 비싸요. 비싸다 비싸면 사지 말아야죠. 안 사, 안 사 다음에 살게요. 다음에 下次 마이 下次 下次는 다음에 라는 뜻이에요. 예쁘다 라는 표현은 사람에게도 해주면 좋겠어요. 당신 참 예뻐요. 니 헌 펴량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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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Shea 누가 예쁘다고요. 세이 세이 펴량 당신이 예뻐요. 니 헌 펴량 누가 예쁘다고요. 세이 펴량 당신이요. 니 그녀 말고 그녀가 아니고 아니다. 당신이요. 아 저요. 저. 나는 중국어로 나 예뻐요는 라고 말하면 되겠죠. 중국어로 예쁘다 라고 할 때 예쁘네요 라는 표현 이외에 예쁘게 생겼네요 라는 표현도 자주 해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당신 참 예쁘게 생겼네요. 니 짱다 헌표량 짱은 생기다 라는 뜻이고 더는 무엇뭇한 정도가 어떻다를 알려주는 기능을 해요. 짱다 헌표량 는 생긴 정도가 아주 예쁘다 라는 뜻이에요. 중국어에서는 무엇뭇한 정도가 어떠어떠하다 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노래를 잘한다는 중국어로 창다 헌하오 창이 부르다 라는 뜻이에요. 창다 헌하오 는 노래를 하는 정도가 아주 좋다 라는 뜻이에요. 한국어에서 잘 무엇뭇한다는 중국어에서 대개 무엇뭇하는 정도가 좋다 혹은 어떻다로 표현해요. 이 부분은 표현 방식이 우리말과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 참 예뻐요는 니 헌표량 당신 참 예쁘게 생겼네요는 니 짱다 헌표량 그리고 축구 경기 등 운동 경기를 보고 있을 때 중국사람 혹은 해설자가 펴하량! 펴하량! 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때의 펴하량은 훌륭하다, 탁월하다의 뜻이에요. 특정 동작이 멋있을 때도 펴하량! 이라고 감탄할 수 있어요. 동작 한 정도가 아주 멋있다, 아름답다의 느낌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펴하량! 펴하량! 머리를 식킬 겸 잠시 영화 장면 감상하시고 오실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진짜? 그렇군요. 아주 아름다운 것 같은데 내 가족들에게 쓴 사진을 찍었어요. 빨리 안 하는 거 없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거죠. 감사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녀와 함께.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는 20년 뒤에 엄마가 어떻게 될까요? 중국어는 형용사 앞에 아주와 같은 부사를 추가해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말하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헌, 굉장히, 굉장히 등이 가장 빈번하게 쓰여요. 그렇다면 가장, 제일, 뭐, 뭐, 다다의 제일은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뻐? 내가 제일 예뻐야지. 가장, 최, 쬐, 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가장 예뻐, 일등으로 예뻐는 쬐, 펴, 량, 내가 제일 예뻐는 워, 쬐, 펴, 량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세상은 중국어로 시상, 시상, 이 세상은 쩌, 시상, 혹은 쩌, 시제상, 세계, 세계는 시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뻐는 쩌, 시제상, 워, 쬐, 펴, 량 이라고 하면 돼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최고야. 단순하게 그냥 중국어로 최고야 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기억하기 정말 쉬워요. 빵 이라고 하면 돼요. 뭐라고요? 빵, 헌, 빵, 니, 쬐, 빵. 중국어 참 재밌죠? 예쁘다 라는 표현은 주로 여성에게 많이 쓰는데요. 남자의 경우, 그 남자 정말 멋져 라고 할 때, 멋져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남자의 경우, 보통 쑤이라고 해요. 그 남자 정말 멋져. 요새 어떤 남자가 멋지다고 느끼세요? 손흥민 정말 멋있죠? 손흥민 정말 멋있다는 손흥민 헌쑤, 손흥민 쟁쑤 라고 할 수 있어요. 손흥민이 어떨 때 멋있는 것 같아요? 웃을 때, 笑, 울 때, 哄, 다 멋지지만, 손흥민이 달릴 때, 달리다, 跑, 달릴 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달리다, 跑, 정말 빠르죠? 빠르다, 快, 아주 빠르다, 很快. 그는 정말 빨라요. 他很快. 그는 정말 빨리 달려요. 는, 他跑得很快. 달리는 정도가 빠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표현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오랫동안의 방법 엄마, 엄마, 穿哪件好呢? 이게 잘 어울린다, 还是 이게 잘 어울린다? 음... 이거 제일 더 예뻐요. 이거 제일 더 예뻐요? 응. 엄마, 엄마, 穿上这个, 우리가 빨리 출발. 네. 빨리, 빨리. 엄마, 빨리. 엄마, 妳 빨리. , 내가 더 좋아하지 못했어? 엄마, 妳 더 좋아하지 못했어. 아임에 쥐신 렌지에 여우쥐 예뻐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남녀를 불문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혹시 아름다움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건강하십니까? 중국어에서 건강,健康은 건강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그대로 건강하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이 중요해요 라고 할 때 健康은 말 그대로 건강인데 我很健康 할 때 健康은 건강하다의 하다의 뜻까지 다 들어있어요 건강은 중요해요 健康, 중요,健康,很重要 중요하다, 중요, 중요 발음이 비슷해서 암기하기 정말 쉬워요 인생 인생,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죠? 健康, 허, 신, 신 건강과 자신감이 정말 중요해요 健康, 허, 신, 신 할 때 중간에 허는 무엇무엇 과 혹은 그리고 라는 뜻이에요 건강을 위해 맑은 날에는 밖에 나가 운동장에서 트랙 한 바퀴 달려보는 것은 어때요? 오늘 날씨 좋아요 라는 표현 배워볼게요 오늘은 오늘은 이렇게 해서 무엇이 어떻다의 어떻다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위주로 짧게 살펴볼까요? 평소에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비싸다, 싸다 등과 같은 말을 참 많이 하죠? 중국은 커요, 면적이 커요 중국어, 헌다, 와, 헌다, 작다는 샤오, 싱가포르는 작아요, 면적이 작아요 싱자포, 헌샤오, 많다는 더아, 중국인구는 많아요 중국어, 랜뚜어 적다는 샤오, 이라면 양이 적어요 라면, 양이 적어요 량샤오, 혹은 헌을 붙여서 량헌샤오 비싸다는 꼬이, 싸다는 편이 빠르다는 콰이, 느리다는 만, 길다는 청, 짧다는 또안, 덥다는 르, 시원하다는 량콰이, 춥다는 렁, 높다, 키가 크다는 까오, 낮다, 키가 작다는 아이 롬앤, 기가 작아 롬앤지 이건 가장 Hardy 롬앤, 시원하다는 제일 좋아 더 아래 롬앤, 슈블앤 렁, 슈블앤 롬앤, 롬앤 롬앤, 슈블앤 롬앤, 슈블앤 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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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보들 오늘 예쁘다와 이것 저것을 중국어로 배워봤어요. 예쁘다는 혹은 이것은 저것 저것은 이것은 예뻐요 저것 당신은 예뻐요 니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배우멍고르멍 생활중국어 여러분에게 드리는 퀴즈 7회의 핵심표현은 예쁘다. 표량이었죠. 중국어에서는 형용사 앞에 아주와 같은 부사를 함께 쓰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이 형용사와 함께 자주 쓰이는데요. 아주 말고 최상급 가장 제일은 중국어로 뭘까요? 최강최 사성이었죠. 배움표현을 다시 곱씹어보고 내가 제일 예뻐라는 표현을 유튜브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